어디가 불편하시죠? 저는 이명이 좀 있고요. 그리고 협심증이 좀 있고, 전립선 비대가 좀 있고, 그럼 한 가지는 입에 구내염이 자주 좀 생겨요. 이러한 질병이 왜 생길까를 초점을 척추에 주로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척추를 정상화시켜주면 그런 증상이 어떠한 약을 쓰는 것보다 더 빨리 해소되고 소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심증이 있다면 심장의 문제죠. 심장의 문제는 1, 2, 3번 흉추가 틀어져 있는 사람한테만 생깁니다. 특히 두 번째 흉추 옆을 지나는 신경이 주로 심장을 통제 조절하고 있는 신경입니다. 그런데 그 신경이 만약에 선생님이 두 번째 등뼈가 틀어져서 신경이 늘리고 있다면 심장이 어떤 유형이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게 협심증으로 나타날지, 심근경색증으로 나타날지, 심부전증으로 나타날지 어떤 걸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올바른 치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치료를 하시려면 척출로 먼저 진찰하는 병원을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허리도 한 2년 전에 안 좋아서 MRI를 찍어봤더랬습니다. MRI를 찍어보니까 협착증이 조금 있긴 하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지금 허리는. 통증을 다른 데서 보상하고 있으니까 불편정상이 없는 것뿐이고 이명증도 목뼈 1, 2번과 관련됩니다. 특히 두 번째 목뼈가 틀어지면 눈으로 귀로 코로 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을 수 있는데 두 번째 이 목뼈가 틀어지더라도 틀어져서 옆에 지나는 신경혈관이 압박을 받더라도 눈으로 가는 신경이 눌린 사람은 주로 안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이 생기고 귀로 가는 신경이 눌린 사람은 이명이나 난청 또는 귀의 가렴증 또는 귀의 통증 질환을 주로 유발합니다. 그래, 현대학이나 한의학이나 주로 어떠한 질병의 원인이든 오장육부의 한혈허실에서만 찾고 하는 치료법을 주로 하고 있는데 오장육부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해당 척추의 구조가 무너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명증도 두 번째 목뼈가 틀어져야만 발생될 수 있는 질병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척추 신경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1, 2, 3번 목뼈랑 5번, 4번, 3번 허리뼈는 서로 짝 운동을 하는 로벳 반응이라는 구조법칙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뼈가 틀어져야만 밑에 허리뼈 5, 4, 3번 허리뼈도 틀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협착증의 판정도 받은 적이 있다고 했고 또 선생님이 전립선 비데도 3번, 4번 유치에서 나오는 이 신경의 압박을 받는 사람한테만 생깁니다. 한마디로 허리뼈가 틀어져서 이 전립선을 통제 조절하는 신경의 균형이 깨진 사람한테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허리뼈가 굳혀지려면 목뼈가 굳혀져야 되고 목뼈가 굳혀지려면 턱관절의 균형이 조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치료를 하시길 원한다면 턱의 미세한 균형을 조절해서 전신 척추를 치료하는 FCST라는 클리닉을 운영하는 양한방 또는 치과 쪽의 클리닉을 찾아보십시오. 해결이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상 4가지가 다 모든 게 다 척추에서 옵니다. 척추, 특관절에서 오는 겁니다. 그럼요. 다음 시간. 어음식과 후